생선을 튀길 때 사방으로 튀는 기름 때문에 고민하신 적 있으셨을 거예요. 이제는 고민하지 마세요. 이 팬캡 프라이팬 뚜껑이면 깔끔하게 생선튀기기 가능해요. 가운데를 바깥쪽으로 접고 프라이팬 크기에 맞게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저는 28cm니까 여기에 맞춰볼게요. 연결고리를 안쪽으로 꽂고 안쪽 연결고리도 밖으로 꽂아주세요. 양쪽 고리가 연결되면 끝! 프라이팬 안으로 들어가게 접어 사용해주시면 생선기름도 밖으로 안 튀고 냄새도 덜 퍼지더라고요. 이제는 집에서 생선요리 주저하지 마세요. 불편의 영화 파이팬